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틴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틴티비의 MC후보 기호 1번 최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과 포텐츠가 빵빵 터트려드리겠습니다 자 하이틴티비의 MC 최준서 기호 1번만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틴티비의 MC후보 기호 2번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안나연입니다 저의 매력이 더 궁금하셔서 계속 보고싶다 그러면 안나연 그리고 2번을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기억해주시지만 마시고 댓글로 2번 부탁드리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틴티비의 MC후보 기호 3번 하블리 학원이에요 여러분 노래목 듣고 갈까요? 저는 누구보다 알찬 콘텐츠로 제 길을 방출하며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웃음을 전달해드릴 것입니다 4세대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호 3번 하블리 학원 댓글로 꼭꼭 투표해주세요 안달아주면 슬퍼요 안녕하세요 하이틴티비의 MC후보 기호 4번 백서희입니다 한달에 두번 여러분을 찾아갈 하이틴티비의 파일럿 역시 저겠죠 영상을 끄고 나서도 계속 생각나실거에요 댓글에 기호 4번 꼭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틴티비의 MC후보 기호 5번 이은입니다 Hello everyone I'm No.5 MC 윤 Lee Hello everyone I'm No.5 MC 윤 Lee 새로운 시작을 열어준 MC로 기호 5번 이은혜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틴TV의 MC 후보 기호 6번 많을 다 기쁘히 여러분들의 많은 기쁨이 될 긴다입니다. MC하고 싶은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안 뽑으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기호 6번 많이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3번 2번 1번 3번 2번 2번